여러분께 제가 출발하기 전에 전화가 아니라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솔직하게 브랜드 좋아하시죠? 명품, 에르메스 이런 거 사실 저도 한 개도 없어요. 에르메스 브랜드가 저도 소지하고 있는 것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중에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별로? 물론 좋은 브랜드죠. 근데 이제 뭐 어쨌든 이게 사실 굉장히 대단한 가죽을 쓴 건 아니거든요. 똑같은 가죽인데 누군가는 1억에 팔고 누군가는 몇만 원에 판단 말이에요. 그죠? 어쨌든 그것도 다 그만한 가치가 인정이 되니까 사람들이 지갑을 여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그래서 우리는 아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친구들하고 나도 그랬던 것 같아. 아 루이비통은 요게 좀 아니고 프라다는 남자들은 프라다 사는 여자들이 프라다 좋아하는 거 이해가 안 가요. 그냥 그 뭐 거뭇하고 그냥 그 뭐야 천조가리 시장에 파는 가방 느낌 나잖아. 시장에 분명히 그런 거 비슷한 거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여성분들은 프라다 되게 좋아하죠. 난 아직도 이유를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뭐 이런 거 막 품평을 하잖아. 뭐 구찌는 여자들이 또 저거 있잖아. 코치는 또 쳐주지도 않잖아. 코치는 뭐 시장 상표라며? 진짜 그래요? 난 몰라. 나는 코치도 뭐 훌륭하고 괜찮더만. 여성분들은 그런 거 보지도 않는다며. 그냥 그래도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버버리 정도는 돼야 또 이렇게 루이비통 정도 그 위급으로 가면 샤넬 굉장히 좋아하시고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쵸? 그쵸? 정말 멋있게 잘 팔기도 하고 정말 멋있게 잘 팔기도 하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진짜 장인들 장인들을 막 공부시켜가지고 거기에 이제 기술자로 또 쓰고 이렇게 하는 과정도 또 알겠고 이러니까 그 가치도 좀 인정되고 약간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큰 비용을 주고도 우리가 사는 거죠. 그쵸? 근데요. 그거는 그거고 우리 개개인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여러분들을 브랜드로 만약에 따진다면 어느 정도의 브랜드라고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올려줄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쭤봐도 될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상품이라고 따진다면 여러분은 어느 정도 레벨의 브랜드일까요? 저는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는 뭘까요? 에르메스. 제 마음은 에르메스인데 제 마음은 사람들이 그렇게 봐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 코치 정도? 솔직하게 솔직하게 제 마음은 에르메스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저는 에르메스 자리에 갈 거를 알고 있고 그 미래를 위해서 지금도 오늘도 행복하게 여러분들과 이 방송을 함께하고 있는 건데 그거는 제 입장이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저는 어떤 브랜드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좀 찔리더라고요. 솔직하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브랜드가 어느 정도 꿈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은 저랑 이런 얘기 한번 해보자고요. 크로바님 샤넬 경매사냥꾼님 기차표 뭐야? 기차표 경매사냥꾼님 기차표 정도는 아니지. 그렇죠? 네. 그렇죠. 크로바님 샤넬 멋있네요. 제이스키님 저도 동감입니다. 사은품으로 줄만한 게 생겼던데 2500만원짜리라고 해서 깜놀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요. 나의 브랜드 마세라티 봤다고 따니 봤다고 따니 마세라티 내가 인정 인정 예나님은 아그넥스 아그넥스가 뭐예요? 나 잘 모르는데 이런 거 브랜드 제가 잘 모르는 거 많습니다. 이지지님 짝 짝퉁은 그래요. 솔직하시다. 이지지님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짝퉁이라고 얘기할 정도면 진짜 솔직하신 거예요. 제이스키님 노브랜드인 노블레스 뭐야 이게 뭐야 벼레성 핸드메이드 온리원 아 벼레성은 그냥 멋있네요. 그쵸. 나만이 나를 내 세상에 이런 브랜드는 나 혼자라는 거 아니야. 와 진짜 멋있네요. 맘은 나이키 현실은 기차표 경배사 바티카님 바티카님 로렉스입니다. 어우 멋있네요. 제 생각은 그래요. 입생로랑정도 최은주님께서 강남빌딩 다네꺼님 샤넬 신희농님 페레가모 르까푸 누구야 르까푸 나왔어. 슈퍼카미트 제이슨 보님 프로월드컵 진짜 솔직하시다. 제이슨 보님 르까푸 효성 주식회사 효성 프로월드컵 그런데 옛날에 르까푸 지갑 갖는 것도 얼마나 행복했는데요. 알아요? 연두색 노란색 얼마나 예뻤는데 찍찍이 착 해가지고 서울대 입구 사거리 지금 모태산부이니까 그 자리에 르까푸 있었어? 르까푸 아세요 여러분? 어쨌든 프로월드컵 슈퍼카미트 그쵸? 페라리 그래요 에르메스 꿈꾸는 엘칸토 프로월드컵 진짜 내 생각한다. 여러분 진짜 뭐가 중요하냐면 지금 내가 에르메스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에르메스가 아니어도 괜찮은데 이렇게 저희도 사실 우리 직원분들 보고 또 이렇게 상담하는 우리 회원님들하고 말씀 나눠보고 생각해보면 어? 아 원석이 너무 좋으시다. 시간이 지나면 이 회원님은 이 친구는 아 한 5년 후쯤 되겠다. 이분은 한 10년 후쯤 되겠다. 어? 이분은 진짜 운때가 잘 맞았다. 지금 그릇이 좋은데 좋은 인연이 되어서 지금부터 날개를 펴겠다. 이게 막 느껴져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솔직히 여러분 어깨에서 이렇게 딱 일하러 온 친구들을 보면 또 여러분이랑 연관되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어? 이분은 너무 그릇이 좋다. 이분은 잘 되겠다. 이거 솔직히 여러분도 보이지 않으세요? 솔직하게 우리 정도 연배 이상 되면 다 보이잖아요. 그죠? 아 근데 이게 그러니까 그럼 내가 이런게 있어요? 그렇지 않은 분들을 봤을 때 이분을 바꿔주고 싶거든요. 근데 내가 얻을 때는 이거를 다 얘기하기가 뭐해? 왜냐면 이분이 그걸 얘기를 했을 때 받아들일 준비가 안되는데 내가 얘기하면 제가 되게 싫어질 거란 말이에요. 어? 니가 뭔데? 그쵸? 되게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워요. 근데 사실 이걸 고치지 않으면 안되는 막 이런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스스로 깨닫고 나를 계속 갈고 닫고 어? 뾰족한 부분을 잘 다듬어서 계란 모양으로 이쁘게 여러분 개개인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항상 있다. 아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아 이게 사실 이런 것도 또한 뭘까요? 시세조사에요. 시세조사에요. 생각해보세요.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남들은 내가 맨날 쟤는 어떻다 얘는 어떻다 평가는 잘하죠? 정작 여러분이 여러분 평가해본 적 있어요? 솔직히 없죠? 근데 나라는 사람을 시세조사 해보고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나 정도의 브랜드의 가치를 따져본다면 이 정도에 있어. 어? 아니야 난 더 가고 싶은 사람인데? 그러면 내 모습을 바꿔야 돼. 그럼 뭘 바꿔야 되는지 시세조사를 해야지. 자 뭐든지 시세조사에요. 뭐든지 시세조사에요. 응? 여러분 제가 어제 오픈업 사이트를 오랜만에 여기저기 어느 가게가 매출이 얼만가 보고 있는데 항상 시세조사가 생명이기 때문에 저도 또 어제도 시세조사를 했답니다. 여러분들께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오늘 이 얘기를 갖고 왔어요. 어느 떡볶이집인데요. 장사가 안 되면 한 달에 9,900을 팔고요. 장사가 잘 되면 한 달에 1억 2,000을 팔아요. 떡튀순이라는 떡볶이집이야. 여러분 누군가는 떡볶이를 팔아서 2,300만 원 한 달에 벌어도 만족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는 똑같이 떡볶이를 팔아도 한 달에 1억 넘게 팔아요. 자 재료가 문제인가요? 재료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분이 같은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잘 벌 수 있는지 좀 더 생각해봤기 때문에 좀 더 시세조사 해봤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가능했던 거죠. 여러분이 시세조사를 잘하는 사람이었다면 어릴 때부터 학교 다닐 때부터 선생님을 잘 만나서 시세조사라는 과목이 있어야 돼. 진짜 이건 있어야 돼. 이거는 정규과목으로 만들어야 돼. 어쨌든 시세조사라는 능력을 갖고 자랐다면 어느 분야에 가든지 여러분들은 1억 이상 못 벌고 싶어도 못 벌 수가 없다니까요. 이 경영의 원리 경제의 원리는 같기 때문에 이 떡볶이집의 브랜딩이 좋았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리가 좋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맛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떡볶이 맛이 진짜 천당을 아우르는 그 맛이 있어요? 진짜 맛있는 집은 옛날 같지 않고 비등해졌잖아요. 레시피가 너무 많이 공유되면서 약간 이 집은 이렇게 맛있고 저 집은 저렇게 맛있는 거지 어디는 맛없고 어디는 맛있고 명확한 집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아니에요. 맛은 거기서 거기예요. 사실은 시스템에 문제가 있거나 전략에 문제가 있거나 브랜딩에 문제가 있거나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뭔가 좋기 때문에 이렇게 파는 거예요. 그럼 그걸 따라 해야지. 그걸 조사해 봤자면 내가 지금 2,300만 원짜리 버는 지금 이 일에 그냥 매몰돼가지고 그 일만 하고 있을까요? 그걸 따라하지. 그걸 따라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시세조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시세조사를 하면 내가 아쉬운 소리 해야 되고 내가 마음이 좀 불편하고 나라면 내가 진짜 아무것도 없다면 나 이 떡볶이 찍어가지고 나 그냥 돈 안 받고도 일할 것 같아. 내가 보여줄게요. 어디냐면요. 여기예요. 여기. 여기예요. 여러분 이 시세조사가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내가 제가 왜 맨날 여러분들한테 시세조사 시세조사 얘기하는지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이 GS25는요. 여기가 여기 편의점이 한 달에 얼마 될 것 같아요. 물론 순수입은 아니에요. 매출을 얘기한 거예요. 차 때 고프 때면 몇 천만 원 버는 거겠죠. 이해 되시죠? 몇 천만 원도 어디예요. 많이 버는 거지. 자 GS25은 여기도 여기도 1억이 넘어요. 자 근데요. 더 재밌는 건 뭔지 알아요? 여기 바로 위에 가면 여기 한 150미터 위에 가면 내가 가줄게요. 잠깐만 기다려 봐요.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럼 뭐가 있어? 세븐일레븐 있어요. 여기는 한 달에 3천에서 4천 벌어요. 자 여기는 한 달에 3천에서 4천 벌고요. 자 여기는 1억대 벌어요. 1억대 벌어요. 한 달에 한 달에 같은 시간 같은 노력 뭐 나름대로 물론 2년도 치명은 해야 되고 나가는 고정지출이 저기보다는 여기가 높겠죠. 근데 근데 실질적으로 이 정도 매출 1원에는 뭔가 비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전국에 편의점을 하고 계신 뭐 편의점 개수가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죠. 보통은 이렇게 100미터 단위로 편의점이 뭐 거의 다 있으니까 어마어마하죠. 다 잘 될까요? 아니요. 진짜 주인분들 딱 인건비 빼고는 가져갈 게 없는 가게도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분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휴 편의점 돈 안 돼 힘들어. 근데 이 집은 왜 잘 되는데? 무기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재료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세조사하고 계속 노력하고 고민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선택한 거고 그런 곳을 그런 업종을 찾은 거고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원인을 명확하게 알아야 알아야 여러분들이 딛고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누군가는 떡볶이로 한 달에 1억도 넘게 파는데 그죠? 여러분 우리 군모님 경매 식구들이 이 진리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또 오늘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상담을 하다 보면 아 어떨 때는 이번에는 대화가 되신 분이니까 다 얘기해 드리는 분이고 어떤 분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어. 못 드리겠어. 못 드리겠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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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애들이면 그냥 뚝가 패설해도 어떻게든 어떻게든 그냥 어떻게든 내가 만들 것 같아요.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항상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시세조사를 해봐야 된다. 해봐야 된다. 지금은 정말 프로월드컵 슈퍼카미트 수준이지만 이분이 진짜 명품되어 계시겠구나. 이게 다 보인단 말이에요. 정말 어린 친구여도 근데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연배가 좀 있으세요. 근데 이분은 너무 위대하신 분인데 사회 초년 시절에 너무 좀 인연이 안 좋았구나. 그래서 이 원석이신데 이 원석을 이제부터 빛을 바라시겠구나. 이런 것도 느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없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죠? 무조건 생각해 봐야 돼. 브랜드가 생명이래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가수들도 나오고 일반인도 나오는데 일반인이 가수보다 노래 더 잘 부르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이 사람이 당연히 유명해질 줄 알았는데 잠깐 떴다가 이제 나오지도 않고 이런 사람 되게 많잖아요. 노래 되게 잘 부르는데 여러분 노래만 잘 불러야지 유명해지나요? 아니라니까요. 사실 노래를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닌데도 유명하신 분들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돈 잘 버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 재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재료는 일단 기본이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해야 되고 나머지는 브랜딩이에요. 브랜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런 가치 있는 브랜더가 되고 싶어. 여러분도 그런 가치 있는 네임벨류가 있는 브랜딩이 되고 싶어. 뭘 해도 정말 내가 딱 하기만 하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바뀌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럼 일단 뭐를 해야 돼요? 유명해지시는 분들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본인이 나 유명해 나 유명해 명품 둘러매고 슈퍼카 몰고 이러면 유명해지든가요? 안 유명해져요. 잠깐 만나면 와 좋겠다 돈 많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는 몰라도 그 사람이 그런다고 그렇게 다닌다고 유명해질까요? 안 유명해져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유명해지고 내 가치가 올라간 것처럼 생각을 해요. 아니라니까요. 꿈 깨야 된다니까요.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내가 정말 거적대기만 잊고 있어도 그 브랜딩은 빛을 바라게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그렇게 사람들이 나를 브랜딩을 만들어주고 싶게끔 내가 그렇게 그런 존재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새요? 안 새요? 샌단 말이야. 그러면 가장 내 주변이 누구예요? 나야 나. 오늘 밤 주인공 나야 나. 나야 나. 그래 안 그래요. 일단 나부터 나를 사랑하고 나부터 나를 존경하고 나부터 나를 진짜 난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브랜딩이 있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정작 본인은 되게 본인을 하대하고 있는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다. 얘기하다 보면 답답해. 해결 방법이 없다니까 그런 경우는. 그런 경우는 해결 방법이 없어. 지금 때 우리 회원님과 상담하다 보니까 또 이런 게 있었어요. 어디서 뭐 하는데 이제 한 400만 원 정도 벌리는 거예요. 아 이렇게 이렇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이 남편분은 딱 틀에 박힌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신단 말이야. 이렇게 하면 더 벌 수 있는데 아 이거를 아 여러분 안 돼요. 알겠죠. 안 돼. 내가 내가 지금 생각하는 세상이 절대로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저도 제가 꾸준히 시간이 나면 책을 보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얼마나 두려운지 알아요? 세상에 이렇게 유익하고 빠른 길이 있고 너무 좋은 정보가 많은데 내가 진짜 이것도 모르고 살았단 말이야? 그럴 때마다 나는 너무 두렵다니까요. 아직도 내가 모르는 세계가 이렇게 많은데 라는 두려움도 든다니까요. 난 과연 내가 하루하루 정말 최고의 선택을 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진짜 두렵다니까요. 더 쉽고 더 빠르고 더 좋은 방법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제가 아까 오늘 떡볶이집 얘기하고 편의점 얘기했죠? 네. 그분들 부럽죠? 그죠? 그분들은 누굴 부러워할 것 같아요? 잘 생각해보세요. 그분들은 누굴 부러워할 것 같아요? 진짜 승진은 누굴까요?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내가 일하고 있지 않아도 내가 해외에 가 있어도 내가 병원에 있어도 따박따박 들어오는 몇 천만 원씩 몇 억씩 월세 수입이 들어오는 가만히 있어도 자고 일어나서 10년 지나 했으면 자산이 불어있는 부동산 재테커들을 부러워하겠죠? 잘 생각해보세요. 이분들도 돈 벌어서 열심히 돈 벌어서 뭐 할 것 같아요? 나름대로 주식도 사고 부동산도 사고 월세 세팅도 하고 다 이렇게 하겠죠? 진정한 승자는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에요.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에요. 경매 공매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잖아. 그분들은 이걸 먼저 알아서 이걸 빨리 아울렛 가격으로 사가지고 성공하는 여러분들이 제일 부럽다니까? 그분들 부러웠죠? 지금 얘기 들으면서 여러분들. 그분들은 여러분들을 부러워해. 이 자부심을 가지라고 지금. 근데 자부심이 왜 없어? 실천을 안 하니까 없지. 실천을 안 하니까 자부심이 없는 거 아니야. 또 이때만 되면 꼭 생각나는 우리 또 저기 있어. 비니비님 있어. 오늘도 오셨나? 그렇죠? 결과를 내야지. 물론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출석 100% 좋아요. 아니 우리 우리 다 같이 잘 돼야 되는데 비니비님 또 오늘은 안 오셨나?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들 오랜만에 오늘 주사 맞는 날이야. 오늘 주사 맞는 날이야. 그래요? 안 그래요? 이분들은 여러분들을 부러워한다니까 진정한 인어는 이 인어는 누구야? 떡볶이를 한 달에 1억 매출 일으키는 이 사장님이 아니라 이 무기를 하루빨리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위너라니까 웃을 때 기원님 오이에 이겼다 누구야? 오이에 이겼다 이렇게 긍정적이어야 된단 말이야. 긍정적이어야 돼. 너무 많이 긍정적이면 안 돼. 내가 옛날에 웃긴 일 있었어요. 조사하러 갔는데 다가구를 조사하러 갔어요. 어떤 남자에게 부시시시시 막 나와. 그때 부시시시시 나올 때부터 이상했어. 왜냐하면 다가구가 건물이 세거여도 그 집을 반드시 사는 사람한테 집이 괜찮은지 물어봐야 돼. 하자가 있지는 않은지. 왜냐하면 이게 소형건설사들이 보통은 다가구 같은 거 많이 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건축법에 어떤 심한 적용을 받아서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니라서 정말 시멘트 두께를 잘 지켰는지 그 안에 방안 어떤 이런 뭐라 그래야 돼. 스튜프홀 같은 것도 이게 촘촘하게 두꺼운 걸 깔았는지 헐렁하게 얇은 걸 깔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상 토지주하고 건축주하고 싸우면 그 불만이 어디로 나타나? 건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건만 번지르라 속은 빈 속빈 깡통도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는 사람한테 집이 어떠냐고 물어봐야 되잖아. 물어봐야 되잖아. 물어봐서 어떤 남자애가 불씨씨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휴 괜찮아. 근데 딱 내기하면서 물어보니까 저 모서리에서 물방울이 맺혔어. 시꺼매. 뭐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 어머 7년밖에 안 됐는데 그 집 살만한 거야? 아닌 거야? 아니잖아. 근데 뭐라는 줄 알아요? 네 살만해요. 너무 좋아요. 장마철에 괜찮아요? 아니 봄, 여름, 가을 겨울철에 우풍이 심하거나 여름에는 괜찮아요? 너무 뜨겁거나? 살아본 사람은 안단 말이야. 저기 벽에 흐르는데 어휴 괜찮아요. 그렇게 긍정적인 거 말고 그렇게 긍정적인 거 말고 알겠죠? 하 내가 또 주사 맞는 날 죄송한데 여러분 결론은 뭐다? 제가 오늘 제목에 떡볶이 선생님처럼 월 1억 이렇게 팔아도 월 1억 이상 벌고 싶다면 이겁니다. 라고 했잖아요. 뭐예요? 시세 조사예요. 여러분들도 상상도 못했죠? 아 진짜 떡볶이 팔아가지고 한 달에 1억 2천 매출 나온다고? 생각 못해봤지 않아요? 그죠? 예 제가 만약에 진짜 경제적 자유를 꿈꾼다면 제가 만약에 저는 진짜 돈 안 받고라도 여기 가서 일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이 그렇게 매출을 올릴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계속 궁금해하면서 여쭤보면서 내가 사장이라는 마인드로 거기서 분위기 파악을 해볼 것 같아요. 자 이런 노력을 기울이고 사는 청년하고 그냥 내가 주어진 일에 그냥 오케이 뭐 그냥 사장님 오라 그러면 불만 갖고 또 소주 한잔 먹고 그냥 또 잃어버리고 이렇게 사는 거하고 이렇게 진짜 잠 안 자고 이렇게 막 연구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자 5년 후에 10년 후에 어떻게 달라질까요?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어떤 분들은 얘기를 하다 보면 누구 험담하고 뭐 얘기하고 아니야 그러지 마요 그러지 마요 그 사장님도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대기업 대기업 임원하고 얘기 임원 사장님 부장님 부장님 아니고 상모님 막 이런 분들하고 얘기해보고 여러분 작은 가게지만 그런 걸 통해서 굉장히 성공하신 분들하고 얘기해보고 이러면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거 아세요?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알아요? 대기업 임원 출신 이런 분들 있죠? 싫은 소리를 안 해요 싫은 소리를 안 해 자 이랬든 저랬든 우당탕탕 어떤 업계에서 중소기업 사장이 됐든 뭐가 됐든 공장이 됐든 뭐가 됐든 한 분야에서 그래도 경제적 자유를 완벽하게 이루신 이런 이렇게 막 그냥 날 것 그냥 그대로 이렇게 성장하신 사장들은 어때요? 싫은 소리 잘해 싫은 소리도 잘하고 막 거칠어 막 그냥 뭐 이런저런지 다 그냥 진짜거든요 여러분 자 어느 분이 어느 분이 좋은 걸까요?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게 이게 인생의 경험이고 이게 임상실험 내용이고요 이게 실전이에요 대기업 임원으로 가신 분들은 사회 초년생 때부터 진짜 교육이란 교육은 다 받고 그 자리까지 가신 거예요 정기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점점점 어떻게 돼? 둥그레죠 둥그레죠 죄송한데요 이분들이 책임감이 있을까요? 책임감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있긴 있는데 이게 회사의 생과 살을 고민하는 책임감이 아니에요 내가 죽고 사느냐의 책임감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 독고다이로 이 바닥에 올라오신 이 진짜 중소기업 사장님 이런 분들 이분들이 생각하는 책임감은 죽고 사는 문제의 책임감이에요 아 이것도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나중에 나중에 얘기하실 아이고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딴 데로 빠져버렸는데 이건 나중에 나중에 얘기하고 자 오늘 결론이 뭐예요 너무 길어지는데 시세조사 시세조사 알겠죠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거 내가 만약에 지금 버는 게 버는 게 불만족이에요 버는 게 불만족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생방송이다 보니까 진짜 어디서 잘라야 되지 버는 게 불만족이에요 그러면 그거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무조건 있어요 방법은 방법은 무조건 있으니까 시세조사 하세요 내가 아는 세상이 절대 다가 아니니까 밖으로 나와서 시세조사 하세요 알겠죠 자 그럼 나 시세조사 잘 못해요 나 그런 용기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일단 공무원인 경매를 봐 보다 보면 시세조사 능력이 막 늘어나요 늘어납니다 시세조사 능력이 늘어나요 왜냐하면 시세조사는 하면 할수록 내가 좀 꼼꼼해지는 꼼꼼하게 시세조사를 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느끼게 될 거예요 나중에 반드시 느끼게 될 거예요 시세조사 열심히 하시고 하면 할수록 진짜 늘거든요 근데 이게 딱 부동산 조사할 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게 내가 다른 뭔가를 조사할 때에도 어? 내가 좀 되게 똑똑하게 물어보고 있구나 라는 게 점점점 느껴져요 이게 이때니까 이게 이때니까 예? 그쵸? 알겠죠? 여러분들인데 조금 경험해 보신 분들은 딱 이해할 수 있는데 아직 안 해보신 분들은 진짜 그럴까? 너무 다른 분야인데 그게 가능할까? 안 그래요 여러분 진짜 진짜 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쭉 상담을 하면서 아 참 이거를 스스로 이런 생각을 이런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그럼 이제 많은 생각들이 더 들어지거든요 네 그런 시간들 오늘은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사 나누면서 마무리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이지지님께서 처음 듣는 날 다시 뵐게요 배포옥션 정규 과목 시세조사 멘토님 덕분에 오늘도 화이팅 주사 맞고 정신 차리고 갑니다 항상 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권유미님 오늘 날 좋아요 딩굴딩굴 하기 딱 좋아 아니야 나가 나가라고 천사와 악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옛날에 그랬어 나도 옛날에 그랬어 별지님 멘토님 맞아요 현실적인 부분이 발전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곧 봐요 별지님이 경험하셨잖아요 네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발전한다니까요 진짜 그래요 KKK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클로이님 오늘도 이멘토님 핵심 콕콕이셔요 저 자신을 브랜드화 시킬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겠습니다 그렇죠 시세조사 A to Z 알고 싶어요 AS님께서 아 그렇죠 시세조사를 깊게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가끔 제가 너무 꼭지꼬치 물어보니까 우리 회원님들이 싫어해요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주사해가지고 온 거야 그러면 이거 이거 이거는 뭐라 그래요 그건 안 알아봤는데요 그럼 이거 이거 다시 물어보고 이렇게 알아와가지고 다시 얘기하시죠 입찰가 그래서 같이 정하자고요 했는데 다음에 상담을 안 와 자꾸 꼬치꼬치 물어보니까 저는 왜 그래 제가 왜 이렇게 할까요 아니 회원님이 낙찰 잘못 받아가지고 만약에 천만원 네 좋습니다 모두모두 응원합니다 네 무서워서 그럴 겁니다 아까 그 채원장님 무서워 뭐가 무서워 네 뭐가 무서워 그렇죠 네 아임함님 나란 사람 시세조사부터 철저히 하고 오늘도 또 달려봅니다 어떻게 어떻게 날리면 안 되죠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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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셨어요 네 맨토님 오늘 목에 피 나온 것 같아요 그렇지 마라 샤롬 비터님 알겠습니다 실천하겠습니다 노래도 탑이지만 개개인의 스토리 능력이 탁월하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럼요 성훈이 형님 감사합니다 아유 이렇게 또 BTS 또 우리 오빠들 얘기를 이렇게 해서 커버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래요 네 맨토님의 그 애타는 마음 화살이 되어 제 마음에 자리 잡네요 임혜숙님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아프구나 북이길사이 그래서 아프구나 링거 맞고 왔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아 좋습니다 저도 여러분 때문에 또 웃고 이렇게 출발하네요 인생 뭐 있습니까 우리가 또 이렇게 좋은 사람들끼리 어울려서 이렇게 또 행복하게 하루를 출발할 수 있으면 이게 또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오늘도 이렇게 유한한 인생에서 소중한 시간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굿모닝 경매와 함께하시죠 저는 또 내일 아침에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폭신의 이성재 매토였습니다 우리 같이 잘 됩시다 화이팅